PC-3600 첫 번째 특성, 코어로에만의 PVD 신기술 박막 적용 골드색 박막에 사용되는 TIN 박막은 절삭 가공 시 피삭자와의 용착으로 인해 데코층뿐 아니라 메인 박막층까지 부분 이탈시킴으로 전체 공구 수명을 감소시킵니다 피삭자와의 용착성이 강한 골드 빛깔의 TIN 최외곽층을 제거하여 공구 수명을 향상시켰습니다 내치핑성, 밀착력을 향상시킨 하지층과 경도, 내산화성을 증가시킨 최상층으로 이루어진 코어로의 PVD 신박막을 작용하여 기존 제품보다 윤활성, 고경도성, 고온 내산화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세계 최신 기술을 작용한 PVD 신박막은 강 가공 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특성, 코어로의 만이 가진 40여 년 초경 제작 기술의 결정판 코어로의 만의 신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PC-3500에서 발생하였던 상면 열 크랙과 측면 인선부 입자 탈락 현상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세 번째 특성, 코어로의 ISO 밀링의 또 하나의 걸자 경제형 인서트 PC-3600MU 코어로의 만의 가공 기술을 착용한 경제형 인서트는 중황삭 가공에 더욱 적합하게 설교되어 PC-3600SU와 함께 다양한 조건의 가공에서 만족감을 드립니다 단수감, 합병감, 금연감 등 다양한 강피삭제의 가공에 최적화된 PC-3600 경제성과 효율성을 완벽하게 갖춘 PC-3600은 미리무지를 사용하여 탄수감 고속 가공 시 기존 PC-3500보다 인선부 내 집행성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다, 합병감 가공 시 기존 PC-3500보다 상면 내 열 크랙성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고경도 내 산화성이 뛰어난 방막을 적용하여 금연감 가공 시 타사품 대비 성능을 대폭 향상시켜 고객을 더욱 만족시켜드립니다 신화로 기록될 강 가공의 스페셜리스트 고루의 가경 밀링 제종 PC-3600 고객 여러분의 발전과 성공을 약속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